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뒤로 최대한 많이 하세요 고개를 최대한 쓰게 하세요 손질을 마실게요 후 저한테 기대시고 됐어요 고개 많이 빼고 좋아요 앞에 쳐다보시면 허리 한번 세웁시다 모수일게요 고개 살짝 빼고 목에 힘을 빼주세요 살짝 고개 힘을 빼고 사구를 조금만 갈 수 있어요 그대로 계세요 조금만 더 갈 수 있어요 됐습니다 숨 들이마실게요 목에 힘을 빼주세요 한 번 더 들이마세요 후 됐습니다 목에 힘을 돌려주세요 뒤로 쭉 와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네 네 뒤통수에 깍지 한 번만 해주세요 뒤통수 뒤통수 됐습니다 팔 쪽으로 가져주세요 손질 빠질게요 후 네 기대시고 좋아요 뒤통수 뒤통수 앞으로 조금 더 씌우고 스타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밀건데 네 밀리게 버티셔야 돼요 네 숨 들이마세요 후 후 후 후 버티세요 됐어요 후 방면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네 숨 들이마시고요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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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뒤통수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저한테 조금만 기대해 볼까요? 오른쪽 담아봅시다 준비 잘 마시고 힘 빼주셔야 돼요 어깨 한마디 돌릴게요 그대로 계세요 그 자리에서 계속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깨 힘만 많이 빼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힘 빼고 그대로 계세요 허리는 세우시고요 버티고 손을 얇게 좀 돌리고 엘보도 조금 풀어주세요 잠시만요 문을 갖고 판을 받아보세요 다리 한 번 빼서 놓으세요 다리 한 번 빼서 놓으세요 네 됐습니다 다리 딱지는 좋죠? 네 힘만 빼세요 살짝 심을 할게요 힘 한 번 빼주세요 힘 한 번 빼주세요 손을 빼주세요 잠시만요 herbЭто 시원 바 μα고 인치 위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. 물을 타지 말고 그런 거 없어요? 괜찮아요, 이제는. 옛날에 타셨어요? 예전에 수술했던 거. 오른쪽? 네. 왼쪽은 안 했어요? 왼쪽은 괜찮아요. 지금은 다 괜찮아요, 이제. 네. 어떻게 수술했나요? 그때 정강 십자일 때 가고, 그리고 연골 수술했어요. 아, 정강 십자일 때? 네. 무릎에 힘감만 해주세요. 네. 약하게 들어갑니다. 힘든 minut. 하지요. 네. representingcs입니다. 아, 잠이. 이렇게. 그 이 측면이 좀 벗겨요. 이렇게. 이 측면이 계속 차려줬는 전체. 이거 작게 하면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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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불 한 번만 더 주세요. 잠시만요. 대개 하나 드릴께요. 이쪽으로 한 번만 더 주세요. 자 같이 한 번만 끼십시오. 손 들이 마실게요. 어깨 완전 잘하니까요. 반대쪽으로 한 번만 더 주세요. 한 번만 더 가져가주세요. 한 번만 더 가져가세요. 손 들이 마실게요. 후 어깨 빼고 네. 하나만 안 보고 두 번 풀어주세요. 그럼 그대방으로 일어나서 물어가면 풀어주세요.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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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실 것 같아요. 안 되실 것 같아요. 힘 빼시고 살짝 풀어서 몸 밑으로 한번 해볼래요. 무릎 한번 세워볼게요. 네. 그대로 편하게 내려갑시다. 한 번만 더. 호흡방을 가봅시다. 열을 마셔서 좀 잘 되시고 어깨랑, 몸이랑 좀 돌려주세요. 네. 몸이 잘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